망했다 공황님! 한 마리만 납가면 이깁니다 한 마리만 자 오늘 할 게임은 오늘 할 게임은 님데드 스위치에서 새로 나온 게임이거든요 낚시 스피디 자 메달 모드, 모음 모드, 앵글러, 바디 모드 있는데요 일단은 메달 모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모음 모드 해 볼게요 방향 다 물었다 뭐야 아우 너무 쉽고 됐다 크다 오케이 데미지 뭐야 통기 뭐야 오케이 쉬운데 너무 황금 잡으면 뭐야 어 그레이트 거 울라코 울라코 자 살짝 만들어줄게 아씨 너무 세게 던졌다 아 꺼져 꺼지라고 아 아 니모 나와 아 아 킬러수도 얼마 안되는데 어? 뭐야 몬스터 클래스 세킹 중 뭐야 상어잖아 왜지 상어에 몬스터 히트 와아 오케이 정기 계속 정기 흐하하하하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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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타잉상 끝났어 끊어줘 끊어줘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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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아 뭐야 왜 끊어지는 거야 톡 이거 물어 그레이트 물어 아 아씨 아 무슨 해파리가 낚싯대를 물어 무슨 열 개 먹었다 근데 톡 물었다 톡 톡 톡 톡 톡 톡 톡 톡 톡 밭 여기까지 왔는데 안 끊어진다니까 다 왔는데 톡 톡 톡 어떻게 된거야 센놈들은 뭐 따로 인다 뭐 어떻게 따로 해야 되나 본데 몬스터급 야 뭐야 저 이씨 뭐야 멀었다 정계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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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아 강렬 안잡혀요 계속 끊어져요 아 어떻게 잡는거지 정계충격 계속 줘야되는건가 아 천천히 한번 감아볼게 정계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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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싯대 때문이에요 이거? 늦게 해도 빨리도 끊어져 낚싯대 사러가자 여기에 이거를 개발하면 메달을 이용해서 스페셜기 모험모드 제5장은 클리어하며 심해 스테이지 개방돼서 심해를 잡을끼고 모험모드 가자 이거는 이제 오락실에서 했던 그런 모드구요 하야로 앵글러시대의 막을 열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인줄 알았네 원피스야? 뭐지? 우시우시 내 이름은 영태 영태로 할게요 서포트해줄사람도 두명 뭐야? 카파로랑 큐따아크 큐따아크 야 모자 벗어봐 너 원형탈모자나 철면증 카치미선생님 첫번째 에이 뭐야 이게 2천원 니가 거의 무슨 황소개구리 잡아오면 바꿔주는 동사무소급이네 이거 장난하나 이거 니 뭐 그것도 네마리라고 좀 다르네요 메다무드랑 아 저렇게 데미지가 자 이렇게 체력대결 좀 달라요 좀 누르면서 돌려주고 오케이 아 아 이거 지금 허접한 애들이라 이렇게 낚여지니까 큰 놈이랑 싸울 때는 꽉 세겠는데요? 도구가 왜 산옥초에 있어 근데 아 뭐야 좌우로 흔들어 복스가 스피릿 공적을 하면 좌우로 흔들어서 방어하라는데 오케이 슬래시 가득 아 손가락 빠지 물고기 소환개지가 가득 차면 물고기를 소환할 수 있다 물고기 소환 내가 잡았던 2000짜리 니모들이여 가서 몰아라 에에에에에에 정기적이야 크리티컬 찼스 감아 야야야야 막아라 이씨 잡았다 개복지 잡았습니다 157cm 와 거의 키네 키네 힘드냐 아 패드 좀 잠깐 바꿀게 잠깐만요 이게 잘 안돌아가 3만원짜리 살걸 그랬나? 돌리는데 좀 빡세 자꾸 3만원짜리가 눈에 안은거리네 품절돼가지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3만원짜리는 대각선으로 돼있더라고 이렇게 돌리는데 여기가 너무 아파요 여기 여기가 너무 아파 못 입고 하자고? 아이 뭐 유치하게 옷을 입어 모자도 쓰자고 무슨 모자를 써 에에에에 잠깐만요 유튜브 각이라고 핑계되면서 사실 내가 보고싶은 손님인데 아 이상하잖아 너무 아재같은데 와 진짜 여기 아재구나 하하하하하 틀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야 근데 이거 모자가 이렇게 돼있어서 약간 요쿠르토 아줌마 느낌인데 이거 모자가 어떡하지? 하하하하하 헤드셋에 눌려가지고 쓰읍 그래서 모자가죠 이걸 먼저 쓰고 할까? 아아 됐다 이게 날때 어 있어 보인다 그래도 옷에 입으니까 옷을 입으니까 있어 보이긴 해 낚시꾼 같긴 해 낚시꾼 같긴 해 우와 연락허 아까 메달모드에서 잡아봤잖아 아 놓쳤지 그때 어이 오 오 오 짱기 죽냐 챔질 크리티컬 찬스 어 뭐야 야 저기 이거 가나 그래 끝났냐 끝났냐 짱기 죽냐 비쌍했을라 그랬어 지금 어 뭐야 군동 짱기 공개 아아 사자 왔어 사자 왔어 가나 안 돼 아이씨 이거 탈출한다고 어이 하하 하하 씨 사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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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래시장에서 파는 갈치값인데 그거보다 싼거 같애 저렇게 큰데 15,000인거 보니까 맛이 없나봐 와 열나 엄청 큰데 저렇게 커 빨리 형태 시간 없어 더 많아 전기 죽냐 정기 죽냐 오 오 오 오 쩌 어입 오 아 정기 죽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가져봤다 아 비야? 169cm 나보다 크잖아 일단 모음 모두 종료하고 해저 유정 한번 가보자 치밀하게 해야 돼 황금을 노려야 된달까? 하나하나 돈이기 때문에 황금 뭐야 오징어야 왜 아 근데 여기는 뭔가 하는 법이 달라요 끊어져요 그러니까 스토리 모드랑 좀 조작법이 좀 달라 뭐 안 낚여 뭐 체력 있는 것도 아니고 잡았다 47개 이거는 좀 가까이 와야 낚이는 느낌이네 여기 이 모드는 오케이 그냥 멀리 가서 끊어진 것 같은데요 어 뭐가 나오는데? 저게 보스 아니었어? 근데 저건 그레이트급이고 진정한 보스 뭐야 몬스터 헌터 아니야 이거 거북이가 왜 저래 거북이가 이상해요 두 마리야 잡았다 간단하고 50개 아르겔론 간단하고 끊어져요 끊어져 끊어져 저기 가면 끊어져 아 어떻게 하냐고 치고 나가는 타이밍 했는데 낚시 낚시대나 삽시다 울트라 낚시대 200원 개방 잊었다 가죽었다 와 뭐야 대왕 오징어 아뇨 꺼져 어 조그만 놈들이 내꺼 낚시대물면 10개 날라가는 거야 쟤네 잡아봤자 5개 주나? 몬스터 클라스 히트 생겨요 정기 정기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지 무한필싸기 가능 안으로 오케이 확실히 정기 많이 쓰면 확률이 높죠 몬스터 클라스 히트 경우더멸기 힌마 엑소 아 왜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지 확실한지 다음은 뭐야 레전드 낚시대 끝났다 레전드 150개 짜리 온다 무조건 잡어 뭘까 어 야 저 넷이 아니야 넷이 낚시 게임이 어쩌다 이렇게 내버린 거야 안 돼 데미지 와 레전드라 잘 닦이는 거 콧군 플래시오사우루스 확실히 좀 센 거 같아 데미지 100도 잘 쓰고 레전드 낚시대라 어엔양 경쟁 총 무게 1위 150초 왼쪽 밑에야 오케이 무게로 승만다 그랬죠 거북이 거북이가 무거워 거북이 노려 아 다른 놈이 잡아갔어 와 빠르다 이놈들 아야 내 거야 형태야 정신 차려 3위야 아무거나 잡자 120초 오케이 122키로 나 필살기다 나 필살기 필살기 왔어 알았으니까 빨리 비켜 오케이 압도적이고 마지막일 것 같아요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레니트 뭐야 일발력전 운동해요 나도 그레니트 하나만 줘 그만다 마지막에 낚아야돼 낚아야돼 아아아아 20초 가까이 될 거 스페이지 미션을 유트라이시 텐데 사실이 버저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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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아 에이씨 아아아아 220 쿵키로 버저비터 버저비터? 에헤헤헤헤헤헤헤헤이 800개 갑자기 에헤헤헤헤헤이 그리고 또 옆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